1. 커피 생두의 신선도와 보관성을 높이기 위해 요구되는 보관 창고의 적절한 환경은 1. 생두의 햇볕 노출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원한 곳이 좋다. 2. 생두가 건조하지 않도록 충분한 습기를 보유한 곳이 좋다. 3. 가능한 한 다습한 곳을 피하고 상온을 유지한 곳이 좋다. 4. 생두가 곰팡이와 각종 세균의 번식에 노출되지 않도록 직사광선이 많은 곳이 좋다. 정답은 3. 가능한 한 다습한 곳을 피하고 상온을 유지한 곳이 좋다. 2. 다량의 커피 섭취 시 커피의 폴리페놀 성분은 어떤 무기질의 체내 섭취에 영향을 미치나? 1. 셀레늄 2. 철분 3. 인 4. 마그네슘 정답은 2. 철분 3. 우유를 약간 데워주면서 교반시키면 거품이 일어난다. 이와 관련된 현상 중에서 맞게 설명한 것은 1. 우유를 데워주면 우유의 표면 장력이 높아진다. 2. 탈지유는 전유보다 거품이 더 잘 일어난다. 3. 우유 단백질의 일종인 카제인은 거품의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4. 우유는 순수한 물보다 표면 장력이 높다. 정답은 3. 우유 단백질의 일종인 카제인은 거품의 형성을 용이하게 한다. 4. SCAA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두 등급 분류 기준이 아닌 것은 1. 컵 퀄리티 2. 결점 생두의 수 3. 생두의 크기 4. 생두의 무게 정답은 4. 생두의 무게 5. 커피 산폐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은 1. 커피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맛과 향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2. 산폐를 막기 위해 원두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분쇄 후 즉시 추출하는 것이 좋다. 3. 강배전된 원두는 약배전된 원두보다 서서히 산화된다. 4. 멜라노이딘이 형성되면서 진행되는 과정이다. 정답은 1. 커피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하여 맛과 향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6. 필터 홀더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 크레마를 많이 만들기 위해 2. 쓴맛을 제거하기 위해 3.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4.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답은 3.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7. 산폐가 가장 빨리 일어나는 지방산은 어느 것인가? 1. 라우르산 2. 리놀레산 3. 스테아르산 4. 올레산 정답은 2. 리놀레산 8. 커피콩을 배전하면 당의 갈변화가 일어나 향기 성분이 생성된다. 다음 향기 중에서 배전도가 가장 높은 단계에서 생성되는 향기는 1. 볶은 곡류 향기 2. 물엿 향기 3. 캔디 향 4. 초콜릿 향기 정답은 4. 초콜릿 향기 9. 뉴 그로운업 커피콩에 대한 설명 중에 오른 것은 1. 성장이 빠르고 병충해에 강한 커피콩을 말한다 2. 잘 건조되어 생두색이 엷으며 안정적 맛을 가진다 3. 당의 수확한 생두로서 수분이 많고 짙은 녹색을 띈다 4. 낮은 지대에서 생산되며 맛과 향미가 떨어지는 원두이다 정답은 3. 당의 수확한 생두로서 수분이 많고 짙은 녹색을 띈다 10. 우유를 거품 내는데 사용하는 10판 우유의 포장 용기에 세균수 기준 1급 A 우유의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은 1. 3만 미만 2. 3만에서 10만 미만 3. 10만에서 25만 미만 4. 25만에서 50만 미만 정답은 1. 3만 미만 11. 다은중 커피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1. 중추신경계를 자극하여 정신을 맑게 한다 2. 위를 자극하여 위액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3. 인효제의 역할을 하여 소변의 양을 증가시킨다 4.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켜 진정의 효과를 나타낸다 정답은 4. 심장 박동수를 감소시켜 진정의 효과를 나타낸다 12. 에스프레소 커피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메뉴이다 이때 데미타세잔에 제공될 수 없는 커피 메뉴는 무엇인가 1. 카페 리스트레토 2. 카페라떼 3. 카페 콤파나 4. 카페마키아토 정답은 2. 카페라떼 13. 다은중 에스프레소와 가장 비슷한 추출기구는 1. 사이폰 2. 모카포트 3. 프렌치프레스 4. 융드립 정답은 2. 모카포트 14. 크림의 우모현상이란 뜨거운 커피에 커피크림을 첨가하면 커피의 표면에 작은 형태의 털 조각이 떠다니는 것 같은 응고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 현상을 일으키는 우유 중의 성분은 1. 지질 2. 유청 단백질 3. 무기질 4. 유당 정답은 3. 무기질 15. 커피에 관한 내용 중 바르게 설명된 것은 1. 커피나무는 꼭두선이과에 속하는 상록수로 남아메리카 브라질이 원산지이다 2. 커피 열매는 길이 15에서 18mm 되는 타원형으로 파치먼트라고 불린다 3. 아라비카종은 평균 3% 로브스타종은 약 1%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다 4. 아라비카종의 경우 연평균 강우량 1500에서 2000mm의 규칙적인 비와 충분한 햇볕을 받아야 한다 정답은 4. 아라비카종의 경우 연평균 강우량 1500에서 2000mm의 규칙적인 비와 충분한 햇볕을 받아야 한다 16. 파치먼트 커피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1. 커피 과실에서 외피와 과육을 제거한 상태를 말한다 2. 커피 생콩의 점질물 성분이 남아있는 상태를 말한다 3. 건조까지 마치고 탈곡기에서 마쇄하여 얻어진 생콩의 상태를 말한다 4. 발효 종료 후 수세하여 내과피가 남아있는 상태를 말한다 정답은 4. 발효 종료 후 수세하여 내과피가 남아있는 상태를 말한다 17. 커피와 관련하여 핸드피크는 무엇을 말하는가 1. 손을 이용하여 생두의 크기를 측정하는 작업 2. 생두에 포함된 결점두를 제거하는 작업 3. 생두의 센터 컷의 상태를 조사하는 작업 4. 생두에서 나타나는 이상취를 제거하는 작업 정답은 2. 생두에 포함된 결점두를 제거하는 작업 18.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커피콩의 표피를 감싸고 있는 얇은 껍질은 1. 내과피 2. 외피 3. 과육 4. 은피 정답은 4. 은피 19. 레스토랑에서 커피를 서비스할 때 서비스 담당자는 고객의 어느 쪽에 서서 서비스해야 하나 1. 앞쪽 2. 오른쪽 3. 왼쪽 4. 어느 쪽이든 상관없음 정답은 2. 오른쪽 20. 다은중 커피의 어원이 된 알아버는 1. 카와 2. 코셔 3. 코바 4. 차후배 정답은 1. 카와 21. 스크린샵 18에 해당하는 커피생두의 크기는 1. 5.56mm 2. 5.95mm 3. 7.14mm 4. 7.95mm 정답은 3. 7.14mm 22. 커피생콩에 함유된 트리곤엘린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1. 카페인의 약 25%의 쓴맛을 나타내는 성분이다 2. 아라비카종에서는 로브스타종 및 리베리아종에 비하여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다 3. 커피생콩의 배정 과정에서도 거의 열분해 되지 않고 남아 있다 4. 커피뿐만 아니라 어폐류 및 홍조류 등에서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정답은 3. 커피생콩의 배정 과정에서도 거의 열분해 되지 않고 남아 있다 23. 커피의 향기 성분 중에서는 커피콩이 성장하는 동안 효소의 작용에 의하여 생성되는 것으로써 갑복근 커피에서 자주 느낄 수 있는 향기가 있다 4. 아래 향기 중에서 효소에 의하여 생성된 향기가 아닌 것은 1. 꽃향기 2. 고소한 향기 3. 허브향기 4. 감귤향기 정답은 2. 고소한 향기 24. 커피생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생두는 고지대에서 재배될수록 신맛과 향이 뛰어나다 2. 저지대 재배 지역은 대량으로 기계적 수확이 가능하다 3. 일반적으로 아라비카종자는 저지대, 로브스타종은 고지대에서 재배된다 4. 화산 지역의 토양은 미네랄이 풍부하여 커피나무 성장에 도움을 준다 정답은 3. 일반적으로 아라비카종자는 저지대, 로브스타종은 고지대에서 재배된다 25. 생두 배전 시 맛성분의 변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생두의 당분, 유기산, 카페인, 무기질 등이 화학반응하여 신맛, 단맛, 쓴맛, 떫은맛 등을 생성한다 2. 맛성분은 주로 가용성으로 끓는 물에서 약 18-22% 추출된다 3. 아라비카종은 유기산이 많아 신맛이 강하다 4. 아라비카종이 로브스타종보다 쓴맛이 강하다 정답은 4. 아라비카종이 로브스타종보다 쓴맛이 강하다 4. 아라비카종이 로브스타종보다 쓴맛이 강하다